코드가 실행되는 0.1초 동안 순간적으로 컴퓨터를 빌렸다가 코드의 실행이 끝나자마자 자동으로 컴퓨터가 반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0.1초의 사용료만 내면 되겠죠? 지금부터 0.1초 단위로 컴퓨터를 임대해주는 AWS 람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AWS 계정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가 당하지 않는다면 1시간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는 AWS 입문 수업인 AWS One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람다의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람다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만 살펴볼 거예요 람다의 실행 방법, 디버깅 방법, 가격 정책을 살펴볼 건데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람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적당한 그림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람다를 만들러 출발합시다 클라우드 컴솔에서 람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람다의 서비스 페이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람다를 만들 건데요 EC2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EC2에서는 컴퓨터 한 대를 인스턴스라고 하죠 그리고 S3라고 하는 파일 서버에서는 버킷이라고 하거든요 람다에서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 생성 버튼을 눌러요 새로 작성이 있고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블루프린트는 샘플 코드들이에요 우리는 새로 작성을 선택해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최소한의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myfirstlambda라고 할까요? hello lambda가 더 좋겠어요 그리고 런타임은 어떤 언어로 람다 함수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런타임이 달라집니다 저는 파이썬으로 할 거기 때문에 파이썬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생성을 하면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저장할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의 코드를 한번 볼까요? 함수 코드로 가보시면 샘플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불필요한 건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지워버렸고요 리턴 값도 저는 1 더하기 2를 리턴 값으로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기 위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커맨드 S 또는 컨트롤 S 그러면 lambda 언더바 핸들러라고 하는 디폴트 함수가 있는데요 저건 약속된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lambda 언더바 핸들러라는 이름의 함수를 작성해 놓으시면 lambda를 실행했을 때 저 함수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는 이벤트와 컨텍스트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게 뭔지는 나중에 살펴봐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셨다면 파일로 가서 save 단축키로 하셔야겠죠 하시고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해야지 실제로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실행을 시킬 건데요 실행 방법은 다양해요 일단은 클라우드 콘솔 여기에서 실행할 수 있고요 또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트리거라는 걸 통해서 다른 서비스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 때 lambda를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얘예요 근데 얘는 좀 어려우니까 뒤에서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클라우드 콘솔에서 일단은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여기에서 실행을 시킬 때는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테스트 이벤트를 선택해서 이 함수가 실행될 때 어떠한 값들을 입력할 것인가를 세팅하는 거예요 자 테스트 이벤트 선택을 하고 이벤트 구성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건 샘플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입력 값이 없기 때문에 없이 일단 해볼 거예요 그래서 중괄호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이름은 first run이라고 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first run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는 first run을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실행해 봅시다 클릭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실행 결과가 나오고요 에러가 없었다면 성공, 에러가 있었다면 빨간색으로 표시될 겁니다 자 세부 정보를 클릭하면 우리 함수의 리턴 값인 이게 리턴 값이 3이잖아요 3이 이렇게 위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실행되는 시간이 0.95초가 걸렸다 0.95 밀리세크가 걸렸다 그리고 이제 청구기간은 0.1초로 치겠다 사용시간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는 실행되는 것과 관련된 히스토리가 이 로그라는 것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함수는 안 똑똑해요 왜요? 항상 3을 출력하거든요 저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입력 값에 따라서 다른 출력 값을 갖게 해보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약속을 따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 테스트 이벤트 구성을 클릭해서 새로운 테스트 이벤트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름은 세컨드 런이라고 하고요 저는 레프트의 값은 1, 라이트의 값은 2라고 하는 값을 주입하고 실행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생성을 누르면 세컨드 런이 생기고요 얘를 테스트하면 저 레프트와 라이트의 값이 람다 핸들러의 입력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입력 값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이제 우리가 매뉴얼을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제일 좋은 방법은 출력해 보는 거예요 누구를? 이벤트라는 저 첫 번째 파라미터를요 자 여기서 프린트 이벤트라고 제가 하고요 저장을 했고 디플로리를 한 다음에 테스트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실행이 되죠 그러면 이 로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레프트는 1이고 라이트는 2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게 나타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프린트문 때문이에요 즉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로그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찍어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저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벤트의 레프트 그리고 2는 이벤트의 라이트라고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디플로이를 한 다음에 우리 세컨드 런을 좀 바꿔 볼까요 저장된 테스트 이벤트 편집에서 세컨드 런을 2, 3으로 하면 더하면 5가 되겠죠? 저장 그리고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5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람다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버그를 찾거나 또 이 람다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디버깅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실행했을 때 이 로그에 그 프린트의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로그는 여러분이 실행할 때 이 클라우드 콘솔에서 실행할 때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다른 서비스랑 연동해서 여러분 눈앞에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면 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클라우드 콘솔을 계속 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모니터 이링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클라우드 왓츠에서 로그 보기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클라우드 왓츠에 로그 그룹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로그 스트림이라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최신 로그 데이터를 담고 있는 로그 스트림이에요 로그 스트림으로 들어가 보면은 직전에 우리가 실행했던 실행 로그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제가 화면을 두 개로 한번 쪼개 볼게요 자 오른쪽은 클라우드 왓츠 왼쪽은 람다거든요 자 이 로그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수정할 때마다 새로운 게 만들어져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한 칸만 한 칸만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고 저장을 했고 디플로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자 실행이 되죠 그러면 새로운 로그 스트림이 생긴다고요 금방은 안 생기니까 계속 클릭을 해서 새로운 게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행한 것은 저 새로운 로그 스트림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코드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이쪽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거예요 자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이 됐죠 자 새로 실행이 된 것이 이 오른쪽에 로그 스트림에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까요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이쪽에 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코드를 수정하면 새로운 로그 스트림이라는 거 안에 쌓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혼란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람다에서 여러분이 디버깅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인 로그를 살펴보는 법을 알아봤어요 자 이 정도면 나 람다 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별로 실용적인 것이 잘 안 느껴지시죠 람다가 진짜 파워풀한 이유는 다른 AWS의 서비스들과 연동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리거라는 것인데 트리거는 방아쇠라는 뜻이에요 즉 이 람다 함수를 실행시키는 방아쇠 우리가 살펴봤던 건 저 테스트 버튼이라는 방아쇠인 거예요 그 외에 어떤 트리거가 있는가를 보자고요 자 선택하면은 이렇게 AWS의 다른 서비스들이 나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어떤 URL로 접속했을 때 람다가 실행하도록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다이나모 DB는 AWS에 있는 다이나모 DB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1이 발생했을 때 람다 함수로 호출하는 거예요 자 S3는 AWS의 파일 서버 서비스인데 파일이 업로드 되었을 때 람다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S3와 한번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AWS S3는 AWS의 파일 서버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자 제가 미리 이 버킷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일종의 폴더 같은 거예요 for lambda-bucket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는데요 저 폴더 안에 저 버킷 안에 파일을 업로드 했을 때 우리가 만든 람다 함수가 실행되게 해보자고요 그리고 실행되면서 우리가 업로드한 파일의 이름을 알아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트리거에다가 이 버킷을 이렇게 지정해요 그리고 이벤트 유형은 파일이 업로드 되거나 카피 되거나 이러한 경우에 람다 함수가 호출되도록 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밑에 있는 제기 호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헬로 람다를 실행시키는 트리거로서 S3가 추가된 겁니다 그럼 S3로 들어가 보면 S3의 속성이라고 하는 파트에 이벤트 알림에 우리의 람다 함수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S3로 파일을 한번 업로드 시켜보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헬로 람다 이 친구가 실행이 되는지를 볼 거고요 얘가 실행되면서 이벤트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찍어보자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레프트 라이트가 넘어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얘를 S3로 바꿨습니다 임시로 바꿔놓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벤트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저장을 했고요 디플로이 버튼을 눌러서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버튼이 아니라 S3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으로 가서 클라우드 왓츠에서 로그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보면 되겠죠 미리 준비한 hello.txt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업로드할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로 업로드가 될 것이고 lambda 함수가 실행될 겁니다 업로드가 됐어요 자 그럼 클라우드 왓츠에서 새로운 로그 스트림이 만들어질 때까지 로그를 리프레쉬를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아까 파일을 수정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로그 스트림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얘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찍히는데요 바로 이것이 S3가 우리의 람다 펑션에게 전달한 입력 값인 거죠 자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파일의 이름을 알아내는 코드를 한번 여기에다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이거는 팁인데 여러분이 저 코드를 테스트 이벤트에 등록하는 거예요 테스트 이벤트 구성으로 가서 얘를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이벤트의 이름을 S3 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려고 하면 저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형식이 소위 제이슨의 형식에 맞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가 안 맞냐면 작은 따옴표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큰 따옴표로 바꿔줘야 돼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이슨 포매턴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를 제이슨 형식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보여주는 아주 깔끔하고 괜찮은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작은 따옴표를 큰 따옴표로 자동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카피해서 다시 람다로 와서 얘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훨씬 더 보기 좋게 바뀌죠 즉 S3 는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입력 값으로 주는 겁니다 저것을 생성해서 저장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파일의 이름을 알아내 볼까요 이벤트 점 점이 아니죠 대괄호 레코즈 밑에 이거 대괄호니까 배열이잖아요 첫 번째 값에 쭉 보면 S3에 쭉 보면 버킷이 있어요 쭉 보면 네임이 있습니다 버킷이 아니죠 파일이죠 자 오브젝트가 있어요 거기에 키 값으로 저장을 하고 디플로이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실행된 결과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txt가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저 hello.txt라고 하는 저것을 우리가 리턴 값으로 주면 어떤 파일이 업로드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코드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디플로이 하고 테스트 해보면 hello.txt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 lambda가 우리한테는 컴퓨터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사양이 다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기본 설정이라는 부분을 편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메모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128MB의 메모리를 가진 컴퓨터를 순간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럼 이걸 쭉 올리면 3008MB짜리 컴퓨터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더 비싸겠죠 그리고 메모리에 비례해서 CPU가 더 좋은 걸로 우리한테 활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메모리에 따른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볼까요? lambda의 가격 정책 페이지입니다 lambda는 크게 두 가지의 값을 직정해서 그걸 더해서 요금을 계산하거든요 첫 번째는 함수가 몇 번 요청됐는가 또 우리 컴퓨터가 얼마나 사용됐는가 기간 그 각각을 계해서 더합니다 자 그때 프리티어가 있어요 프리티어는 무료 정책이죠 이거는 1년 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10년에서도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즉 월별 100만 번의 요청에 대해서 100만 번 실행하는 것까지는 공짜인 거예요 그리고 월별 1기가바이트의 컴퓨터를 여러분이 활당을 했다라고 했을 때 40만 초 동안은 공짜인 거예요 단위를 초로 나눴죠 자 그래서 요금을 자세히 보면은 리존을 선택하시면 여기 요청이라는 거에 100만 번 실행이 되면 0.2달러인 거예요 그리고 1기가바이트를 0.1초 동안 썼을 때 0.000016달러가 과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밑에 보면 예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12메가짜리 메모리를 활당하고 한 달에 300만 번이 실행되는데 실행될 때마다 1초씩 걸렸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예제가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보기가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AWS Pricing Calculator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요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람다를 검색하시고요 Configure 한국어로 바꾸면 구성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프리티어를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언제나 프리티어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넘버 오브 리퀘스트는 아까 보니까 1,100, 1000만, 10만, 100만, 300만 번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고요 그리고 실행될 때마다 1초면 여기에다가 1초를 적는데 단위가 밀리세크거든요 그러면 1000밀리세크가 1초니까 1000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리고 512메가바이트가 활당된 컴퓨터를 썼으니까 Show Calculation을 클릭해보면 한 달에 18.73달러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람다에 대한 요모조모를 살펴봤는데요 이후로 여러분이 살펴볼 만한 내용은 어떤 트리거가 있고 이 트리거들을 어떻게 연동하는가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람다에서 코딩을 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내 컴퓨터에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펴볼 주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람다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람다라고 하는 아주 현대적인 컴퓨터 사용 모델을 알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